전광문화산업대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 이번 주는 마침 산책 시간입니다. 근황토크를 스킵하시려면 13분부터 들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작가 이종범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란지입니다. 그리고 저번에 등장한 양혜석이 또 왔습니다. 양혜석 작가님 오셨습니다. 마침 산책의 반응이요. 당연히 예상대로 좋은데 신선한 문구들이 보여요. 뭔가요? 귀가 시원하다. 아 그런 문구가 있었군요. 양혜석 선생님의 말소리와 말하는 방식에 대해서 제 주변의 반응들이 너무 이렇게 시원하더라. 맞아 맞아. 시원시원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이 약간 마이클로 들이대면 달라지는 것 같아 캐릭터가. 되게 겸손해지시고요. 사회적인 캐릭터로 바뀌세요. 평소에는 약간 히키코모리적인 오만한 캐릭터군요. 평소에는 굉장히 분위기를 띄우려고 노력하시는 캐릭터. 단 하나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아 네. 서로들 그만 좀 칭찬 청해라. 아 맞아요. 저도 그건 되게 반성했어요. 뭐 이렇게 직장 동료들 같이 그래요? 직장 동료 맞죠. 그건 그렇지. 언제나 작업을 하면서 웹툰스쿨을 애청해주시는 동료 작가님들 몇 명 알거든요. 예를 들면 천재 작가 제수 작가라거든. 이런 분들은 늘 들으세요. 네네. 영광이네요. 역시 최근에 만났을 때 저한테. 새로 시작된 코너 재미더라. 아이고. 정말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시더라. 아 감사하네요. 그리고 너처럼 말씀은 많지만 너보다 훨씬 더 조곤조곤 하더라. 무슨 말씀을요. 아무튼 여러가지 온갖 상찬을 제가 대신 받아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달해드릴게요. 이유가 뭘까요? 마침 산책 이 신코너에 대한 호평. 기획력이죠. 그리고 좋은 인사를 영입했고요. 아 기획은 제가 했고 영입은 저쪽에 했구나. 홍쌤이. 아니요. 둘 다 제가 했는데요. 무슨 말이에요. 기획은 제가 했죠. 이게요? 이번 방송 컨셉이 약간 싸우는 컨셉이군요. 저번에 너무 띄운다 그러니까. 아 그랬구나. 제가 아닙니다. 싸워라. 홍란진 선생님이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맞아요. 홍란진 선생님이 진짜 웃긴 거 아세요? 오늘 아침에 학교를 오는데 그 복도에 이렇게 실내잖아요. 네. 아무리 아침이지만. 좀 멀리서 라이방 선글라스 같이 어마어마한 선글라스를 딱 끼고 계신 거예요. 라이방. 네. 그렇죠.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왔죠. 보자마자 바로 제가 직감했죠. 눈 상태가 어느 정도길래. 그런데 너무 비웃으시더라고요. 이종몬 교수님께서 걱정도 안 해주시고 대번에. 아니요. 제가 제일 먼저 제가 괜찮은. 아니요. 제일 먼저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 홍새비 안구 상태는 어떻다? 매우 좋지 않고요. 한쪽 눈이 너무나 많이 부어서. 어제는 어제가 일요일이었는데 한쪽 눈에 쌍꺼풀이 없어질 정도로 많이 부었고요. 한쪽 눈이 눈의 눈썹이 위로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부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쌍꺼풀도 없고 눈썹의 위치조차 바뀌어버린 그런 눈 부은 상태. 그리고 벌겄고요. 그래서 내일 수업이 있는데 어떡하지 고민을 무지 많이 하다가 안대보다는 선글라스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대가 좋았는데. 안 돼요? 안대는 좀. 아야나미 홍샘. 아닙니다. 흑집사의 CL일이죠. 역시 여기서 세대 세대. 같은 나이잖아요. 그러게요. 세대 차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덕질의 계열이 다르군요. 홍샘한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흑집사 CL일. 저 안대 되게 이상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안대는. 멋있었을 것 같은데요. 안대 멋있죠. 뭐 선글라스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안대는 너무 좀. 마침곳 할로윈이잖아요. 좋은 컨셉이었는데. 하지만 코스춤까지 생각하고 있지는 않네요. 아 그렇네. 사실 오늘이 왜 마침 산책이냐.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마침 산책하고 방과 후하고. 왜 또 마침 산책이냐. 새로운 인사를 영입하면 굴려라. 가 아닙니다. 반응이 좋아서 또 하자. 그거였나 보다. 가 아니에요. 제가 아파서. 궁극의 캐릭터 녹음을 제가 펑크를 냈어요. 그래서 한 주를 쉬자니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녹음할 수 있는 코너로 골랐더니 마침 산책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아프셨죠. 두 분 다 저희 셋 다 지금 계속 골골대고 있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이 입시철인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양혜석 작가님의 캐릭터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는 거잖아요. 아 그래요? 팟캐스트에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캐릭터. 예를 들면 우리 홍란진 선생님은 어떤 캐릭터일까요? 저요? 홈블리. 아니요. 뭘 해도 이분은 러블리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합니까? 배가 고프네요. 양혜석 작가님의 캐릭터를 잡기 위해 제가 돌발 질문을 하겠습니다. 주로 덕질을 하신 분야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세요. 저는 주간 소년점프에서 시작해서 지금도 여전히 파고 있죠. 이야. 역시 소년물에 대한 덕후다. 그렇습니다. 왕도 배틀물에 대한 덕후이자. 그렇죠. 전 유유백서로 시작했고요. 유유백서 굿즈도 꽤 많이 냈고요. 심지어 유유백서의 번역가였죠. 맞아요. 성공한 덕후의 가장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만화도 그렸고요. 짱이다. 제가 서울 코믹월드 2회 참가자입니다. 2회? ACA는 안 나갔어요. ACA는 안 나갔어요. ACA 세대는 아니지 않아요? 제가 동갑이라니깐요. 아 그렇네. 전 ACA에서 북스내고 책 팔고 코스프레 했잖아요. 아 저 크라피카 했어요. 크라피카셨군요. 전 채치수였습니다. 아이고 닮았어. 똑같았어요. 오 똑같아. 제가 채치수 머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 그냥 옷만 입으면 되는 그런. 그냥 농구공 들고 옷 입고. 다들 채치수다. 당시 후보는 루팡삼세도 있었는데. 멋진데. 하지만 채치수가 더 비슷했어요. 아니 채치수가 훨씬 더. 루팡삼세는 이번에 할로윈 특집으로 한번 어떠세요? 됐습니다. 이제 그 몸매가 나오지 않아서. 그 슬림한 라인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멋진데. 자 그러면 소년물을 좋아하는 양혜석 선생님. 네. 시간이 나면 주로 뭘 하면서 보내시나요? 모바일 게임을 합니다. 요즘에는. 모바일 게임이요? 네. 게임을 좋아하시는 걸로. 아 예 그러네요. 하지만 콘솔 게임을 정식으로 잡기에는 약간 부담스럽고. 요즘에는 그래요. 콘솔 게임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건 아틀리에 시리즈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분 할 건 다 하구나. 다 하세요. 덕질의 맘도. 아틀리에 시리즈의 주제관은 다 외우고 있어요. 그 정도면. 불러볼까요? 우와 쩡이. 쩡이 날래. 이분 정원하고 캐릭터가 사뭇 다른데? 아 매번 좀 바꿔볼까요? 천의 얼굴을 했다. 근데 이분 진짜 캐릭터가 확 달라졌어요. 좀 더 불러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아틀리에 시리즈 모르시는 분들 검색해보시면 딱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덕계열이다. 굉장히 좋아했고. 네. 또 다른 게임 뭐 없어요? 글쎄요. 아 심시티를 옛날에 굉장히 열심히 했네요. 심시티도 하셨구나. 이분은 뭔가. 되게 다채로워. 네. 그 리얼계와 덕후를 동시에. 그러니까요. 하긴 뭐 직장도. 마라스쿨 교수인데. 그렇죠. 전직의 금융권이잖아요. 맞아맞아. 아프락사스인데? 가장 자신 있는 것은? 볼링이 아닌데. 왜 볼링이 나왔어요? 볼링이 치고 싶은가 봐요. 아니에요. 볼링 잘 치세요? 아니에요. 제가 아는데. 이 분 볼링 잘 쳐요. 오 진짜요? 볼링에 대한 애정을 보여주면서 기본적으로 어느 이상은 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을 하셨는데 그게. 어느 이상인데요? 절대로 볼링장 가면 안 되겠다. 왜? 잘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겸손 멘트가 있잖아요. 130. 잘하진 못하고 되게 좋아해요. 아 네네네. 그건 사실이에요. 좋아하면 오래하게 되죠. 오래하면 잘하게 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좋아하게 되지요. 에버리지는? 그런 걸로 치고 다시는 저랑 볼링장 가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에버리지는? 별로 안 나와요. 말 안 할래요. 160이요? 아 그거 나오려면 진짜 거의 다 스트라이크 나와야 돼요. 에버리지는? 120. 저거 엄청 잘하는 거잖아. 안 가야겠다. 역시 뻥이었어요. 이게 노래방 춤비로 가는 사람으로 치면 거의. 그 뭐냐. 야생화 부르는 수준이거든요. 어. 야은이 교수님. 왜요 그건? 야은이 교수님 아까 막 덕질하시는 얘기할 때 막 그 호감에다가 갑자기 그거 있잖아요. 잘난 사람이었어. 공부했냐? 아 나 진짜 하나도 안 했어. 이러놓고 100점 맞고 막 하나 틀리고. 사실은 100을 안 넘을 때도 있고. 에버리지가 왜 에버리지겠어요. 그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 뭐냐. 후록구? 스피는 주나요? 네. 스피는. 그럼 잘하는 거야. 그럼 잘하는 거지. 일단 공이 옆으로 고르는데 앞으로 간다. 이거 잘하는 거지. 잘하는 거지. 일단 저희 가서 마구리는 아니다. 그러면. 네. 재미있는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탓 하나요? 네. 가장 자신 있는 것에 대한 답변을 바꾸고 올 마음이 있으세요? 볼링 말고. 어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아 뭔가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 교수님. 아 저 아무 말 잘해요. 아. 이것 봐. 겸손하다 또 겸손하다. 아무 말이나 늘어내는 거 잘한다고. 저랑 되게 비슷하신 거 아세요? 겸손한 타입도 저랑 비슷해요. 아 진짜요? 들으면 딱 알아요. 마음이 없네. 겸손함이 마음이 없어. 아 진짜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저 좀 비슷함을 느낍니다. 아 그러시구나. 영광이네요. 마음에 없는 소리. 이러고 이러고 이러고. 그리고 입만 움직이는 거. 이제 입만 움직이는 거. 어머. 막 이런 거. 그러면 다 마지막 질문. 네. 반대로 자신이 가장 자신 없고 못하는 것은? 숫자요. 금융계획이셨잖아요. 금융계획이셨잖아요. 그렇지 아니에요. 세신고. 아니 펀드매니지 안 해줬어요? 아닙니다. 누구 그러는. 저는 그냥 평범한 직원이었어요. 이제 전략기획실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저한테 맡겨주신 임무가 공시를 내는 거였거든요. 공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의 재무데이터를 이제 대중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그거 했다가 공을 하나 더 붙여서 내서 동시에 무늬가 막 쏟아져서 잘릴 뻔했어요. 어머나. 아 이거까지는 조금 오바지만 금방 고쳤습니다. 아 안돼. 네. 아주 숫자에 약해요. 숫자에 약하다. 네. 아 근데 내가 딱 들으니까 느낌이 뭐 키 큰 사람 중에서 제가 제일 작아요. 그런 느낌. 이런 거. 오늘 컨셉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숫자에 약하지만 그래도 증권회사에서 공시를 맡을 정도까지는 알아요. 집에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다. 종합적으로 아텔리의 주제가를 부를 수 있는 이분은 숫자에 약하고 볼링을 잘하고 소년물을 좋아하는 분입니다. 되게 성실하세요. 정말 성실하죠. 네. 오늘 저희가 스쿨 저희 학교에 교수 회의를 했잖아요. 네네. 그동안 회의록을 작성을 하셨거든요. 아 맞죠. 근데 저희 스쿨 원장님이 이쯤에서 회의를 끝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다음 순간에 회의록이 업로드되어 있어요. 맞아요. 농담을 안 하고 진짜. 프로 회의록 작성러. 1초도 안 걸린 것 같아. 준비하고 있다가 탁 누른 것처럼 대단하다. 실제로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양혜석 작가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 심상을 저희가 계속해서 고해상도로 그릴 수 있도록 퍼즐 조각을 드리겠습니다. TMI TMI TMI가 최고죠. 캐나타 잔미드는 TMI만한 게 없어요. 맞아요. 왜 설정집이 있겠어요? 다들 좋아하실 겁니다. 홍쌤의 근황은 선글라스 네 선글라스 저의 근황은 딱히 없네요. 아프셨잖아요. 아프신 거 아 진짜 근데 여러 병을 앓으셨잖아요. 아 진짜 근데 그 정도로 아파 본 거 참 오랜만이에요. 되게 아파 보이셨어요. 위경련이 나서 계속 아픈데 위와 아래로 모두 다 들어가는 건 없이 나오기만 하는 결국은 증상이 두 개셨다면서요? 위의 하나 장애 하나 네 동시에 두 개가 왔어요. 위경련과 장염을 동시에 도망칠 곳을 남겨두고 쫓아야 되는데 병이 너무 원 플러스 원으로 네. 그래서 저는 죽었다 살아나서 이틀 동안 3.8킬로로 빠졌어요. 우와 딱 봐도 얼굴이 다르세요. 맞아요. 하지만 배는 빠지지 않았다는 거. 세상일이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의 세 사람의 진짜 아무 말 잘하신다. 이상한 데서 빵 터져요? 이틀 씨 아 이분 되게 왜 왜? 나 홍남지 교수님 계급 카드를 알 것 같아요. 그치. 세상일이 그렇게 쉬우면 세상일인가요. 저 어려웠어요. 쉽지 않았다구요. 이분들이 진짜 자 이렇게 세 사람의 근황을 뒤로 하고 지금부터 두 번째 시간 마침 산책의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잘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잘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마침 산책 마침 사오신 책이 지난번 시간에는 바로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세이브 더 캣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재밌고 웃긴 얘기들이었어요. 오늘은 무슨 책입니까? 제가 또 반응이 괜찮았다는 얘기를 얼핏 듣고 그걸 또 진심으로 받아들인 나머지 세이브 더 캣 2를 가지고 와버렸습니다. 모든 이탄과 속편의 속설을 깼다. 이건 이탄이 더 좋다 라고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속편이 작법서계에는 드물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법서 다양하게 보지만 홍쌤 보신 적 있어요? 속편이 있는 작법서? 저기요. 주무세요? 속편이 있는 작법서 있죠. 작법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만화의의 같은 경우도 만화의의의 미래의 창작까지 나왔잖아요. 그거는 약간 속편이라기보다는 스피노프 느낌 아니에요? 시리즈? 시리즈? 사실은 그렇게 보면 얘도 시리즈에 해당하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 1권이라고 우리가 편의상 부르기는 하지만 그 책의 원제는 흥행하는 영화 시나리오의 여덟 가지 법칙이고요. 이번에 갖고 온 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영화 시나리오의 숨겨진 비밀 인투더 무비였나 원제가? 그렇죠. 네네네. 인 더 무비였나? 암튼 그 아까 부제가 다르죠? 세이브 더 캣하고 그 뒤에 붙는 부제가 달라서 영화 보러 가다랑 하나는 그렇죠. 아까 프랜차이즈 느낌으로 부제가 좀 있어요. 참고로 3권도 있고 저는 이게 곧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따라하기식의 워크북이고 이 2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튼 속편은 드물어요. 작법서 중에서는. 이 작가가 이걸 왜 냈을까요?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셨지 싶어요. 사실 1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사랑받을 만한 얘기인데 2권에서는 약간 거부감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영화는 이 10가지 포맷 안에 꽉 들어맞는다. 이것에 제외되는 영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사실은 산막이 모든 영화에 있다는 건 굉장히 부담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인 반면에 그렇죠. 모든 영화는 산막으로 되어 있다 이 얘기는 모든 인간은 머리몸통 사지. 눈, 코, 입이 다 있지. 그 얘기니까 가끔 가다가 눈이 하나가 없는 사람도 존재할 수 있겠지. 하지만 저 말을 굳이 부정하진 않겠어. 이런 느낌으로 들을 수 있다면 모든 영화가 10가지 종류라고. 이건 좀 과할 수 있잖아. 이건 마치 소양인, 태양인, 소음인, 태음인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간다. 나의 개성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넌 소음인인데 조금 예외적인 이런 걸 듣는 것과 비슷한 그래서 분류라는 게 사실 어렵기는 어려워요. 좀 더 조밀하게 나누면 남일수록 거기에 딱 들어맞지 않는 그런 게 생기다 보니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굉장히 대범하게 그걸 시도하셨다고 봤습니다. 그럼 이 세이브 더 캣 2편을 짧게 정리해주면 분류인가요? 어떻게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10가지 종류의 이야기 틀로 이야기들을 다 분류를 했고요. 그 10가지의 기준은 일단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요. SF, 호러, 로맨스 이런 식의 기존의 장르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맨스를 그리는 사랑 이야기더라도 이런 틀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저런 틀로 얘기를 할 수도 있다. 즉 사랑하는 사람 얘가 왜 나를 사랑하는 걸까 갖고 이제 미스터리 형태로 풀어간다면 그건 로맨스인가 스릴러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수업시간에 한 학생이 저한테 장르와 플롯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좋은 질문이죠. 매우 좋은 질문이죠. 그거에 대해서 열심히 제가 저의 생각을 공유한 기억이 나는데 일단 장르와 플롯을 구분해서 플롯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보자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몇 가지 종류로 나뉜다. 그렇죠. 이 표현은 플롯에 대해 설명할 때 작가들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신화, 설화, 민담 모든 이야기를 전부 다 모아봤더니 2005년 전에는 이야기는 두 가지다. 비극이랑 희극. 네. 그렇죠. 그리고 중세시대에는 어떤 사람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는 결국 일곱 가지야. 누군가 스물 네 가지. 괴태가 스물 네 가지였나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근대와 현대에 와서는 대부분 스무 가지라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토비아스죠. 토비아스의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스무 가지 플롯이란 책 때문에. 네.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청취자분들 아시겠지만 이론가마다 다르게 말한다는 거죠? 맞아요. 존재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야기를 결국 스무 개 중에 하나야, 서른 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데 헐리우드 상업 영화로 약간 좁혔더니 이 블레이크 스나이더는 열 가지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이 그렇게 과하게 안 느껴져요. 그렇죠. 아예 이제 표본 집단 자체를 좁혀버렸잖아요. 그렇죠. 헐리우드의 상업적인 이야기로. 그래서 결국 이 책은 분류에 대한 책입니다. 그 분류를 열 개로 해놓고 각각의 분류를 좀 설명하는. 근데 이 책에 대한 첫 인상이 어떠셨어요? 저는 세이브 더 캣 1 때의 첫 인상은 제기발랄하고 발칙했다. 물론 한편으로는 약간 좀 영하게 보이고 싶은 아직. 이런 식의 어색함? 쉽게 쓰고 싶어서 일부러 그러나 보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이 권에 대한 인상은 좀 달랐거든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 권은 일부러 유쾌하게 안 하려고 한다. 그게 되게 좋았어요. 내용 자체가 약간 심플하고 명쾌한 느낌이 있어서 일부러 과하게 개그를 안 하려고 해도 내용 자체가 좀 시원하게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어떠셨어요? 이거 자체가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가볍게 다룬다는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개그까지 쳐버리면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와서 드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일리 있는 이유네요. 홍쌤도 이 책 다 한번 보셨나요? 저 다는 못 봤고요. 대충 훑터는 봤었는데 역시나 조금 더 1편보다는 좀 진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다른 작법 책보다는 가볍게 쓰여져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말을 가장 쉽게 하는 사람들은 대체 어떤 부류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어려운 얘기를 쉽게 쓰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본인이 이미 어려운 것들을 본인 스스로 해석해내서 그걸 쉽게 정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이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작법 책 중에 고르실 때는 굉장히 유효하고 간단하게 읽어보실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장점은 세이브 더 켈 1편과 여전하다. 네. 맞아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 그거거든요. 어려운 말은 쉽게 해라. 그런데 쉬운 말은 유쾌하게 해라. 이 단계가 있겠죠. 네. 그거 다 보여줘요. 이 블랙 스나이더가. 개인적으로 똑같은 미러가 갖고 있다. 이 1편이랑. 자 그러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구성돼 있길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지 양혜석 작가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10개의 분류가 돼 있고요. 이걸 하나하나 제가 지금 읊어드려도 아마 들으시면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샘플을 몇 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10개의 장르 중에 일단은 첫 번째 게 집안의 괴물이라는 장르입니다. 이 사람이 장르라는 말을 쓴다는 데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종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하자면 이건 사실은 플롯의 유형이죠. 그렇죠. 하지만 헷갈리시니까 이 사람의 언어를 빌려 쓰자면 이 사람은 장르 10개 안에 모든 영화가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사람이고 남들은 호러 SF라고 말하지만 나는 집안의 괴물이라는 장르라고 부른다. 사실은 호러가 꼭 아닐 수도 있고요. SF조차도 아닐 수도 있고 사실은 호러 SF, 로맨스 등등의 장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어떤 거는 세계관의 축이고 어떤 건 사건의 축이라서 맞아요. 세계의 축과 사건의 축이 약간 X축, Y축 같은 형태라 SF, 로맨스 하면 SF적인 세계관에서 이루어지는 로맨스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꼭 고를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 요즘에는 스타일의 축도 있어서 스타일을 가지고 장르를 구분하는 사람까지 있고 그 두 개를 섞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모호하다. 혼종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가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가져갔더니 플랫폼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SF나 로맨스니 하나만 해라 그런 얘기에는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조금 단적으로 생각을 하는 편이라서요. 하나만 하라는 얘기를 하신대요. 네. 정체성이 좀 분명하지 않으면 팬을 포섭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나 봐요. 저는 그 말을 한 교육자의 맥락을 추론해 볼 수는 있거든요. 왜 그렇게 말했는지 알 것 같긴 해요. 알 것 같죠. 그러나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도 동의할 수가 없네요. 이랬는데 되게 친한 교수님 아니야? 꽤 계시고 막 무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였죠? 그래서 집안의 괴물이라는 걸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집안의 괴물이 왜 첫 번째로 왔냐 하면 집안의 괴물에 반영되어 있는 욕망은 죽고 싶지 않다. 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이네요. 가장 근원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가장 근원적이라서 되게 익숙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종류의 영화들인데 이거는 100명이 보면 100명이 다 동의할 수밖에 없는 명제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죽고 싶지 않다. 생존의 문제인데. 죽고 싶지 않다는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에게 잡아먹히는 게 좋은 사람은 사실 별로 없다고 봐요. 그렇죠. 정말 찾아보고 싶지만 없을 것 같네요. 내가 나의 의지로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뭔지 모르는 정체 모를 존재에게 나의 생명이 사라지고 그것에 대한 나는 어떤 가치도 부여하지 못한다. 이런 건 참 싫은 얘기죠. 무섭죠. 그래서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리자면 잡아먹히지 마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는 얘기고요. 그런 영화를 다 모아놓으면 유장류다. 집 안의 괴물이라는 말에 사실은 다 들어있어요. 괴물이 하나가 나와야 되고요. 이 괴물은 강할수록 그리고 미스테리어스 할수록 정보가 없을수록 무섭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괴물이면 딱히 무섭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정 부분 예를 들자면 그냥 코끼리가 나를 밟으려고 쫓아오는 거랑 맘모스가 쫓아오는 거랑은 또 매머드죠. 아 또 세대가 나오네. 매머드가 쫓아오는 거랑은 또 약간 맘모스 귀엽다. 맘모스 빵이 있었는데 어쨌든 맘모스 빵 맛있는데 맘모스 카페도 매머드로 바뀌었는 와당이에요. 아 그래요? 네 바뀌었어요. 매머드 카페로 매머드 빵이라고 해야 되나?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일이 없잖아. 면지만 식빵 같고 하여튼 예예 그래서 이제 코끼리의 살상력과 이제 공룡의 살상력이 크게 차이가 없을지언정 우린 공룡이 더 무섭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보가 없을수록 본 적이 없고 강할수록 네 네 모호할수록 네 네 그래서 이제 괴물이 하나의 요소가 되고요. 두 번째 요소는 집 안에 괴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 집 이 필요하다 밀폐 공간 그렇죠. 도망칠 수 있는 한계 네 나는 이걸 넘어갈 수 없다 이 설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좁을수록 그리고 그 공간에 나 혼자일수록 무서워지는 법이죠. 의지할 사람 없을 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그렇죠. 쫓길 때 이 장르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몇 개의 장면들이 있는데 예를 들자면 홍남지 교수님이 이제 그 퇴근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빨리 무시하면서 이제 걸음을 빨리 하시겠죠. 그 옆에는 종범 선생님이 없는 게 더 무서울 것 있는 게 더 무서운가 없는 게 더 무서웠겠죠. 제가 있는 게 더 무서우면 이상한데 어쨌든 종범 선생님든 저든 없는 없이 이제 혼자 계신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혼자 있으면 무섭죠. 무서워. 이러면 이제 학교가 밀폐공간 무서움 아 학교 아니었군요. 네네네 공포의 공간 아이고 이런 네 공포의 공간으로 이제 작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여러 가지 장르 거기서 연상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스트 같은 것도 있고 그렇죠. 제가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라이프 오브 파이였죠. 배라는 좁은 곳에 어디로도 도망치지 호랑이와 함께 정말 좁죠. 그건 밀폐공간이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가 명작인 이유는 이 장르도 들어가는데 다른 거랑 또 겹치긴 해요. 암튼 자 여러분 지금 헷갈리시겠지만 호러다 SF다 뭐 코미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저쪽에 있으면 우리는 지금 다른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잖아요. 인간은 두 종류로 나누면 어떻게 돼 하면 어떤 어떤 나이 많은 아저씨가 남자랑 여자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우린 어떤 사람이 그 옆에 와서 아니야 인간은 뭐 신념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도 비굴한 사람과 이러면서 한 10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간은 두 가지지 라고 말한 사람은 약간 벙쩌지지만 그렇죠. 좀 더 잘 인간을 설명할 수는 있잖아요. 오 훌륭합니다. 그런 의미랄까 블레이크 스나이더가 만들어낸 장르에서 지금 집안의 괴물이라는 첫 번째 예시를 보여주세요. 저 그 스크림 영화 생각나는데요. 스크림에서도 왜 이렇게 처음에 등장할 때 나는 너를 안다 뭐 이러면서 얼굴을 가린 채로 정보가 없는 괴물이죠. 정보가 없는 더 말씀해주세요. 이 장르에 대해서 괴물이 하나가 나왔고 집이 하나가 나왔는데 세 번째 요소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넣고 있는데 죄라는 요소입니다. 원죄 네. 괴물을 집안에 들여놓은 무지 같은 것도 원죄가 될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아니면 인간의 탐욕 그치 그치 예로 나왔던 게 조스였죠. 네. 그렇죠. 조스라는 영화가 이 장르에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괴물이잖아요. 정체를 알 수 없고 그리고 그 해안 마을 네. 거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설정?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 조스가 있는 그 해안가를 일반인에게 개방해버리잖아요. 그게 죄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금기를 깨버렸어. 저도 이 부분은 약간 만화로 가져오면 논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죄가 없어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런 부분도 사실은 더 깊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링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워크북 쪽에 나왔던 얘기인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블레이크 스나이더가 직접 한 얘기인데 일본계 호러 같은 경우는 죄가 없다. 그래서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온이나 주온, 링, 착시나리? 네. 이쪽 계열이 그런 것도 너무 싫어요. 죄 부분의 생략도 있어요. 그치. 이유 없지. 그래서 이 블레이크 스나이더도 그 부분을 새로운 종류의 변주를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죄를 가장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거는 저희 괴물 한강에 나오는 괴물 영화 첫 번째 시퀀스 기억나세요? 그거 뭐죠? 미군 부대에서 그 약물 포르말데히드 포르말데히드 그걸 이렇게 대충 버려 활활 활활 버리고 거기 옆에 한강은 넓고 한강은 아주 넓지 이런 다음에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원제를 박아놓고 시작을 하는 거죠. 역시 봉준호 감독 조의 영역도 그런 것 같아요. 조의 영역도 처음에는 인간의 탐욕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죄가 훨씬 더 커지는 그래서 그 일본계에서 그 죄 부분이 생략된 종류가 I am hero 아 이건 근데 집안의 괴물은 아니군요. 음 그렇죠. 약간 애매해지죠. 폐쇄성이 없군요. 아무튼 그 집안의 괴물 얘기할 때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이걸 만화로 가져올 때 지금 블레이크 시나이더는 폐쇄된 곳에 모를수록 강할수록 무서운 괴물이 중요한 요소였는데 만화로 가져올 때 단편이라고 치면 익숙하고 그렇게 강하지 않은 존재가 괴물 자리에 있어도 꽤 재미있는 단편 시트콤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옆집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아저씨가 사는데 그 집에 뭐가 터져갖고 한 이틀 정도 내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 강제 상황을 세팅해놓고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시트콤이면 집안의 괴물 구도로 만들 수가 있는데 그렇네요. 좀 소소한 느낌의 단편 개그 시트콤이 됩니다. 이렇게 비틀 수가 있다. 그렇죠. 꼭 무서울 필요가 없는 장르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극 2시간 딱 영화 주면 정석으로 가는 게 좋지만 만화의 차는 좀 더 자유롭게 비틀 수가 있다. 그 정도. 오히려 이 유형 자체가 제가 지금 얘기를 하면 대부분 고개를 끄덕여 주시거든요. 아 맞아 맞아 알아 이게 이거지 이거 이거지 그러면서 나온다는 거는 우리 머릿속에 그게 구조화가 돼 있다는 거거든요. 구조화가 돼 있기 때문에 비트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 구조가 애초에 없었으면 재미가 있을 것도 없을 텐데 여기서 귀신이 나와 근데 이제 귀신이 아니라 생뚱맞은 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웃긴 거죠. 강아지가 근데 그것도 사실 클릿이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에이 뭐야 개잖아 라고 웃는 주인공의 등 뒤에는 반드시 괴물이 있죠. 그렇죠. 사실 얘 그림자가 아니었어. 그거 되게 잘 구현한 게 그램인이잖아요. 기습을 보고 방침하는 동안 그램인들이 도사리고 있죠. 재밌어요 재밌어요. 귀여워요. 귀여워. 자 그러면 지금 너무 재밌는데 이런 식으로 장르를 구분한단 말이죠. 우리 오늘 하나밖에 못할 것 같아요. 안 돼 안 돼 더 해야 돼. 이거 관련해서 조금 저희 학생들이 집어준 것 중에서는요. 웹툰 중에서는 스위트홈이 이거에 해당되지 않다라는 아 스위트홈 맞네요. 창비영영찬. 이 학생이 분석을 해준 걸로는 괴물은 변질된 인간 집은 아파트 단지 죄는 욕망의 눈이 멀었다를 죄로 꼽아서 줬더라고요. 훌륭한 학생이죠. 그런데 그 스위트홈을 꼽은 분이 꽤 많이 있었어요. 맞네요. 스위트홈이네요. 여러분 웹툰을 위해서 보신다면 세이브 더 캣의 첫 번째 장르를 쭉 읽으신 다음 스위트홈을 한번 적용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예시를 주니까? 후레자식도 이제 있었고요. 후레자식도 변중 제가 아 이건 정말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중에는 이제 미저리 미저리 더형적인 정석이다. 네. 도망칠 수 없고 강력하고 네. 아 그 한 가지 보너스 요소가 있어요. 이 블랙 스나이더가 보통은 한 가지 장르에 대해서 세 가지 요소를 주는데요. 플러스 알파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있으면 좋아요 라고 준 게 집안의 괴물 장르 같은 경우는 단쪽 인간이라는 요소를 넣습니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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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어떤 인간이냐면요. 제가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더 편할 텐데 아까 그 학교에 고립된 홍남지 교수님이 이제 어떻게든 나가야 해 그러면서 창문을 깨야겠어 이러면서 창문을 막 두드리고 있는데 전가요? 옆에서 이제 아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아 예. 예. 어떤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그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 학교를 도와주시는 이제 수희의 아저씨라든지 종종 이런 일이 있어 1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지 막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된대요 갑자기 이제 딴소리를 막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배가 고프군 따라와 이래서 라면을 끓여준다든지 딱히 도움은 안 되는데 이분은 분명 진실을 알고 있지만 그 진실을 털어놓을 수 없는 결함이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존재가 하나 있으면 굉장히 좋다 그리고 이분이 또 정형화를 시켜서 위험부담을 갖고 얘기를 한 게 보통은 죽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반쪽인간의 보도 죽는다. 보통 이런 사람들은 죽더라고요. 그리고 홍남지 교수님이 각성을 하죠. 그 죽음으로 맞아. 제일 가까웠던 사람의 죽음은 주인공을 각성하게 만들죠. 그렇죠. 이제 죽으면서 이제 뭔가 정말 중요한 정보를 주시죠. 사실은 그때 내가 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207호실을 가봐야 돼. 아 네 네 아니면 반대로 207호만은 절대로 가지마 막 이러면서 네 네 네 제발 거기만은 207호에 누구 계시죠? 207호?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네 네 다 강의실일 거예요.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네 이렇게 홍남지 교수님을 무섭게 하는 장르를 하나를 봤고요. 이게 10개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또 어떤 재미있는 걸 해볼까요? 세이브 더 캣 2탄을 3부작으로 3부작으로 해요. 지금 지금 뭐 저희가 예상했던 그 시간 시간은 굉장히 많이 현재 녹음시간은 33분이 되었습니다. 네 지나고 있으니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네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여러분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이건 여러분의 팟빵 댓글을 보고 반응을 보고 네 네 결정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더 캣의 여러 가지 장르들을 이렇게 수다를 떨면서 얘기하면 재밌겠다 계속 해달라 2부 3부를 해달라 그러면 이제 다 하고 다 하고 두 번째 장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 일단 순차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황금양털이라고 하는 장르인데요.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거든요. 네 딱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 부분이 재밌었어요. A를 찾아서 떠난 주인공이 A가 아니라 B를 찾아서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바로 떠오르는 작품이 생각나는데요. 너무 많아요. 연금술사 바로 그거죠. 바로 요약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죠. 그대로 적용되죠. 그렇죠. 제가 떠올리는 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를 찾아줘. 아 나를 찾아줘. 나 그거 계속 이거 딱인데 하면서 제목이 생각 안 났었는데 그리고 니모를 찾아서도 그렇네. 니모를 찾아오지만 사실 찾아온 건 다 커버린 아들이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이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장르요. 맞아요. 재밌어요. 이 블레이크 스나이더의 말에 따르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장르가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인생이 너무나 진부한 얘기지만 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끝에 뭐가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하고 목표가 있지만 이걸 이루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도 다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가 의미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그게 B인 거죠. 말을 너무 잘해요. 그러게요. 깜짝 놀라게 돼 진짜.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을 때 되게 기분이 묘하다. 놀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양혜석 작가님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자타가 모두 공유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항상 깜짝 놀라잖아요. 저희 딴 얘기하죠. 그래서 길이 뭐냐 하면요. 그게 뭐냐. 양금 황금 양금 황털 황금 양털이라는 말 자체가 아르고호의 선원들 이하손의 황금 양털 그게 여정 여정에 대해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에 하나인 신화 속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여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 저스티스를 이끈한 어벤져스의 최초판 그렇습니다. 맞네. 모든 영웅들이 모여 더 설명해 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더 기게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을 것 같고요. 요소가 딱 세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길 두 번째는 팀 세 번째는 상입니다. 상이라고 하는 건 주인공이 찾아나서는 목표가 되겠고요. 팀은 주인공이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동료를 보통은 모읍니다. 동료가 하나씩 모이죠. 한 명씩 모이죠. 근데 이 재미있는 거는 주인공은 이 팀 내에서 제일 강한 리더가 아니고요. 보통은 최약체이거나 혹은 굉장히 특이한 별종입니다. 드래곤라자의 후치 네드벨 같네요. 그 예시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요즘 학생들도 드래곤라자를 아는군요. 저도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후치가 사실 여행을 떠난 이유가 있지만 이게 스포일러가 되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목표가 아닌 다른 걸 찾아서 돌아오고 다른 걸 얻어서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 형도 여러분 모르실까 봐 설명하자면 눈물을 마시는 새와 오버 더 호라이즌이라는 최근 신작을 내신 이영도 작가님의 데뷔작이죠. 드래곤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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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별종으로만 보다가 점점 주인공에게 이끌려서 이거에 사실 제일 잘 아시는 거는 반지의 제왕이죠. 쿵푸팬더 원피스가 아니라? 여기서 다 다른 걸 좋아했어. 쿵푸팬더 결국은 내가 제일 오타쿠였어. 여하튼 그러네 반지의 제왕이 영화책이니까 영화를 가져왔네요. 반지의 제왕이 그대로고 사실은 원피스죠. 아니에요. 반지의 제왕이 정확하죠. 왜냐하면 최약체이고 모두가 이제 게이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얘는 딱히 안 와도 되는데 싶을 정도로 의미가 없었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중심이 되잖아요. 쿵푸팬더 쿵푸팬더 네네네 그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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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세요? 네 그런 그 몇 가지 요소 이 기존에 플롯 공부하시던 분들의 경우에는 스무 가지 플롯 중에서 추구의 플롯 슬을 좀 깊게 파신 분들이 계시면 거의 많은 부분이 대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찾고자 하는 대상이 아니라 찾아가는 여정 과정 그 자체다. 맞아요. 그리고 그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찾고자 했던 것이 사실은 다른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다. 그렇죠. 중요한 건 찾기 전과 찾으러 간 후의 주인공의 변화다. 이게 진짜 재밌는 플롯인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구조예요. 정말 매력적이지. 모든 히어로의 이 추구의 플롯은 항상 있어요. 모든 주인공에게 또 떠오르는 영화가 있다면 저거예요. 네. 그 메가네 안경 일본의 영화 전 잘 모릅니다. 일본 영화요? 안경? 아무런 사건이 없는데 왜 보지라고 하는 사람 카모멘 식당 감독하신 그분? 카모멘 식당도 저는 이 플롯이라고 봐요. 나 그 영화 진짜 좋아해요. 근데 가끔 가다 사람들이 안경이나 카모멘 식당을 보면서 아무런 사건도 없는데 왜 봐요? 이렇게 이게 많은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 않잖아요. 어벤져스를 보다가 이걸 보면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어벤져스가 망원렌즈라면 이건 현미경이죠. 더 섬세하게 볼 뿐이지 모래알 같은 일상을 이렇게 현미경으로 비추어서 진짜 행복이란 무엇인가 나는 왜 사는가에 대해서 고찰해 줄 수 있는 홍란진 선생님의 선글라스에 비친 제어를 보면서 얘기하는 기분이 평소와 다르게 내가 보여 죄송해요. 자꾸 저희 학생들이 오늘 수업하는데 교수님 눈이 안 보이니까 자꾸 화내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래요. 우리 중에 누굴 고른지 모르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유난히 좀 힘든 수업이었네요. 비친다는 얘기를 하니까 떠올랐는데요. 이누야샤가 있죠. 아 이누야샤 목표는 이제 사원의 구슬을 모아서 요괴가 되겠어 이랬다 끝에 가서는 이제 전혀 다른 걸 얻게 되죠. 저 이거 다른 건데 랑토 작가님의 SM플레이어에서 전대물을 이렇게 비꼬는 한화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 전대물에서 항상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과업을 이렇게 딱 제시받잖아요. 부족했던 어떤 근데 거기서 엄마가 너는 이제 이제서야 두부를 사올 때가 됐구나. 이제 두부를 사올. 이러면서 과업을 전해준 다음에 두부를 사러 가는 길에 한 명씩 두 명씩 보조자를 이렇게 하나씩 모으는 거예요. 동료를 모아서 결국엔 두부를 사러 갔다가 이상하게 끝이 나버리는 그 한화가 생각나네요. 그렇군요. 너무 웃긴데? 게임에 진짜 특히 많아요. 네 맞아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 쪽의 대작들이 거의 다 이 플롯입니다. 예를 들면 라스트 오브 어스 라거나 갓 오브 워 4 라거나 언차티드도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의 대작 게임들은 다 이 플롯을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르를. 이게 뭐가 재미있는 부분이냐면요. 집안의 괴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걔가 살아 죽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황금장털 같은 경우는 그래서 루피가 원피스를 손에 넣어 안 넣어가 점점 안 중요해지고 지금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화에서 원피스를 손에 넣지 못하더라도 저희 초기에 그런 개그가 꽤 있었어요. 거기에 도달해서 상자를 딱 열었는데 이곳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다. 여기까지 너희가 오면서 손에 넣은 우정과 사랑이 내가 주는 보물이니라. 이렇게 끝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화는 사실 많이 화가 나겠지만 괜찮을 것 같은 느낌. 고전 민담에도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 밭 안에 어딘가에 뭘 심겨놨다. 황금을 묻어놨다. 그것은 바로 너희의 형제의 노예란다. 그렇죠. 그 파울로 코일리 연금술사의 경우에도 그렇고 결국 얻건 못 얻건 상관없는 플롯이잖아요. 파랑색 파랑색도 그렇고 정말 옛날 동화책 가장 고전적인 플롯이죠. 정말 다른 세대군요. 왜 또 그래요. 파란 나라 노래 모르세요? 아니요. 지금 제 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어서 눈 안에 보이는 작품들 중에서 뭐가 있나 보고 있는데 너무 많아요. 많아요. 정말 많고요. 이 장르는 정말 여러분 한 번쯤은 디벼볼 필요가 있다. 저는 스파이더맨 영화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1편에서 마지막 장면에 그 스파이더맨이 약간의 각성을 하고 다시 자기의 수업 강의실로 이렇게 들어와서 학생으로 이렇게 와있을 때는 처음에 그 비리비리했던 피터 파커의 모습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고 몸도 훨씬 더 건강해진 그리고 진짜 표정이 달라요. 근데 거기에서 강의를 해주시는 강사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 99가지 200가지 이런 식의 수많은 스토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플롯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근데 세상에 모든 이야기는 하나로 귀결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내가 누구인가를 탐구해가는 그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스파이더맨 전공이 만찬과예요? 그러게요. 저도 지금 그러게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자신 만만해지고 뭔가 자신의 고민이 무엇이었지? 라는 것에서 내가 세계를 지켜야지. 이렇게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길은 이게 맞지.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식의 주제의 메시지가 그건 딱 너무 정합하게 마다 떨어지는데 소름끼처럼 너무 좋은 거죠. 잘만듯이 신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하긴 뭐 스파이더맨 지금 깐패들이 무서울 것도 아니고 건드리면 뒤지는데 되게 그런 어떤 여유가 묻어나고 테마가 딱 응집되는 신이었잖아요. 응집되었죠. 근데 그게 바로 처음에 스파이더맨이 그렇게 처음에 초라한 모습이었을 때 과연 이런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라고 생각하면 그게 전혀 아닌 거죠. 정말 예시가 되는 작품들을 고르게 골라도 내일까지 얘기할 수 있는 진짜 너무 재밌네요. 근데 황금장털 장르에서 한 가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뭡니까? 이 장르를 보면서 제가 늘 느끼는 난점이요. 이걸로 단편이 안 나와요. 그렇습니다. 아 그치 단편으로 만들기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거 아까 말씀하셨던 게 이게 처음과 끝 1막과 3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끝없이 늘릴 수 있는 2막의 매력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단편으로 만들면 그 매력이 살지가 개인적인 가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되게 공감하고 저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로버트 맥키가 플롯에 대해 얘기할 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무 가지 플롯 이건 토비아스고요. 열 가지 장르 이거는 스나이 뭐 누구지? 블레이크 스나이 로버트 맥키는 좀 다른 개념으로 플롯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었잖아요. 아크 플롯 미니 플롯 아트 플롯 기존에 존재하는 플롯을 자르거나 축소하거나 축약을 할 때 어떤 부분은 빼도 되고 어떤 부분은 빼면 안 된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열두 가지 영웅의 어정을 저희 궁극의 캐릭터에서 다뤘을 때 1번 현실 세계 모험의 소명은 보통 빼지 못하지만 소명의 거부는 보통 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6,7번 정도는 생략할 수 되게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봤을 때 이 황금양털 시리즈야말로 파트를 나누어서 부분만 썼을 때 단편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라사와 나오키의 단편집에 있는 한밤의 공복자들이란 만화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뭐냐면 우라사와 나오키 초기 단편 시리즈예요. 병원에 있는 입양원 환자들이 있고 병동의 수간호사와 간호사 부대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통금시간 이후에는 외출을 허락하지 않아요. 하지만 통금시간이 지나면 아주 유명한 라면 장인의 포장마차가 라면을 병원 앞에서 열리죠. 좋아라. 밤마다 그 라면을 한번 먹기 위해서 탈출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절대 막고자 하는 수간호사와 간호사들 부대가 있는 거예요. 결국 모든 과정을 거쳐서 라면에 도달해서 먹게 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말한 황금양털의 추격본이거든요. 몇몇 부분이 사라져 있어요. 예를 들면 동반자 최종적으로 얻는 것은 다른 것 주인공의 변화 귀환 이런 것들은 빠져있지만 단선적인 구조에서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걷는다. 여정의 이야기라는 부분은 그대로 있어요. 네. 그렇네요. 그런데 또 그 부분을 빼고 다른 걸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단편 만화에 적용을 시키려면 황금양털은 약간의 수술이 필요하다. 그렇죠. 많이 필요하죠.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보니 심야식당도 거의 그렇잖아요. 아주 짧은 단편인데 첫 번째로 이 사람이 욕망했던 것과 굉장히 좀 아이러니하게 달라지는 네. 그런 내용들 단편 만화에 담기에는 그대로 들어가진 않는 덩어리네요. 그래서 이걸 사실을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제가 단편을 하나 써야 될 상황이 있어서 그런데 저는 옛날부터 정통 판타지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단편에 어떻게 우겨넣을 수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도 각이 안 나와서 결국 굉장히 긴 여정을 끝내고 마지막 적과의 전날 밤에서 시작을 해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른 산막 구조였다면 2막의 맨 마지막 신곡에서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아마 그런 식의 변주가 제일 정석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제가 중학생 때였는지 고등학생 때였는지 현재도 활동하고 계시는 손혜준 작가님의 소년 챔프에 게재된 단편이 있었습니다. 8페이지였나? 극 아주 짧잖아요. 8페이지는 정말 짧죠. 정말 짧은 극 초단편인데 거기서 인류의 존망을 건 싸움을 벌이거든요. 그게 산막 마지막 장에서 시작해요. 그게 있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또 한 가지 가설이지만 이런 종류의 정극용 장르의 플롯을 단편 안에 넣는 곳에서 병맛이란 것이 탄생한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 부분 또한 사실은 이 구조를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해도 무방하고 읽지 않았지만 읽은 셈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제가 그러니까 마지막 일전 전날 밤에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고생을 했는지는 그렇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 사람들은 알고 있으니까 내일은 보스랑 싸워야 돼. 근데 내 왼손에 분명히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장신구 이런 것들이 들려있어. 그동안 죽었던 나의 동료들이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좋은데? 던전밥의 첫 화를 보시면요.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서도 이 팀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분은 다 생략되어 있어요. 패배하고 쫓겨나서 우리 어쩌지 인데 그 앞에 이랜 설명은 없어도 사실 그런 거 다 알고 있지. 미국 안에 동료들 갇혀있고 선정은 알잖아요. 그렇죠. 좋네요. 그리고 조용히 독백을 하는 거죠. 쓸 수 있는 것은 앞으로 단 두 발. 먼지는 모르지만 피싼 게 두 반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알잖아요. 좋은데요? 사실은 그런 거를 이야기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날려버려도 되는데 날려버리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 구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그 부분이 즐거웠거든요. 맞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겠어. 그래서 누군가 코멘트를 할 때 이거 앞에 다 빼도 되겠다 이러면 굉장히 울컥하죠. 속상해야죠. 이렇게 설정이고 이렇게 설명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건데 얘랑 얘가 만날 때 얘가 처음에 얘를 오해했다가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우정이 여기서 싹 트는 거거든요. 어떻게 했겠는 걸. 어렵죠. 그래서 학생 작품을 상담할 때 그 부분 앞부분을 뒤로 미루거나 드러내는 장면 변주가 좀 많이 필요하죠. 그런 상담을 할 때 테크닉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어떻게 납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게 중요하더라고요. 얘기를 신나게 하다가 또 한 가지가 빠져 있는데요. 3대 요소가 길 팀 상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여기도 또 보너스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길 위의 사과라는 요소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게 승리 직전에 이제 저기까지 가면 되는데 그 직전에 장애물이 하다가 딱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주인공이 웹툰을 하려고 노력하는 한 학생이었다고 칩시다. 얘는 이제 굉장히 고집이 세고 내 맘대로만 하려고 해서 내가 글그림 다 할 거야 막 이러고 있었는데 어떻게 운 좋게 이제 자기의 파트너를 만난 거죠. 그래서 둘이서 정말 열심히 작품을 해갖고 이리이리 해서 공모전에서 상을 타서 대상을 타서 연재에 들어가기 직전에 편집자한테 연락이 오는 거죠. 홍란지 작가님 작품 잘 봤는데 홍란지 작가님 스토리는 너무 좋은데 이종본 작가님 그게 너무 별로라서 이종본 작가님은 좀 빼고 혼자 데뷔를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저기요. 저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그 최근에 제가 봤던 폭소 개그왕이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모니타 마사노리라고 일본의 루키즈나 아니면 로쿠데나시 블루스 같은 걸 했던 정말 거장이죠. 네. 그러니까요. 이분이 만담가 만담가들이 주인공으로 삼은 얘기예요. 멋지다. 어떻게 만담가가 되느냐에 대한 일대기인데 주인공이 거기 보면 거기도 평생을 맞춰온 호흡에 두 콤비가 있죠. 만담가 한 명이 딴중걸면 한 명이 그런 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은 상황이 나와요. 미안한데 결국 걔는 들러리 역할이니까 너만 어떡해. 이런 게 꼭 나옵니다. 그때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거기서 사실은 잘못된 선택을 한 번 해요. 그래야 이제 승리 직전에 한 번 가장 큰 덜컹이 생기거든요. 배신을 한 번 하고 네. 그리고 둘 다 굉장히 크게 상처 입는데 그 판을 이제 다 뒤집어야 한다는 내가 얻으려고 했던 건 정말 이거였나? 결국 나는 데뷔가 목적이었던 그러니까 상 내가 찾은 A는 상이었는데 A를 찾았지만 기쁘지 않아. 연재가 내일 시작이 돼서 올라오지만 기쁘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야겠죠. 거기서 공항을 향해 달려가면 로맨틱 코미디가 되고요. 그렇죠. 로버튼 맥키가 얘기했던 아이러니의 힘을 가져오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서 얻기 위해 노력했는데 얻고 나서 보니 결국 그걸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이 더 값진 것이었다. 이런 아이러니가 나온다거나 멋지죠. 이런 아이러니들이 멋있잖아요. 그럴 때 작품의 결이 확 깊어지는 것. 그렇죠. 보너스 요소까지 얘기하니까 참 재밌네요. 재밌네요. 저렇게 홍남지 교수처럼 네 좋아요 이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병만 만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좀 오래 고민을 하고 그때 막 이제 뭐가 일어나냐면 사실은 제가 회상컷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제가요. 그때 길 위에 사과까지 그렸는데 길 위에 사과까지 그렸는데 남은 페이지가 한 페이지예요. 그래서 병마술을 가는 거잖아요. 네 좋습니다. 그는 인기 스타 작가가 되었다. 그는 병마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기진정평으로 끝나는 자 여러분 저희가 거의 50여분을 떠들었는데 10개 중에 2개밖에 못했어요. 아 이거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데? 자 세이브 더 캣 두 번째 책 10가지 장르에 대해서 나머지도 전부 다 얘기해 주세요 라는 반응이 많다면 네. 마침 산 책은 분량이 한동안 확보가 돼 있네요. 그렇겠네요. 신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제보는 조금 받아보고 싶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집안의 괴물이랑 황금영탈이라는 게 있었는데 내가 최근에 본 이 만화가 이거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냐는지 그런 사례 좋다. 좀 모집을 하고 싶습니다. 이거는 서로서로 공부가 될 수 있는 정말 긍정적인 파캐스트다. 최고네요. 웹툰 스쿨이니까요. 그러니까요. 자화자찬이 아주 하늘을 찌르는 다시는 분들만 닫는 댓글 별로 안 다닐 거야. 제 생각에는 양혜림 교수님을 영입한 양혜석 선생님을 모신 이후로 정말 새로운 뉴비들이 많이 오실 것 같고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오실 것 같습니다. 혹은 듣긴 듣는데 댓글을 안 다시는 분들이 이거 들으면 잠깐만 아 이 사람들 역시 초보구만 황금영탈을 얘기하면서 이 작품을 안 들다니 하면서 달아주시겠지. 그런 거 아주 좋아요. 고수님들 제발 달아주세요. 다 지금 다 이제 한 달까지 하는 이야기 스토리 텔러들이잖아요.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뭐 안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청취자분들 같은 작가 지망생과 프로 작가들이 더 많이 아시잖아요. 그럼요. 예시 작품들을 하나씩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녹음 어떠셨는지 아우 매우 즐거웠습니다. 진짜 재밌는데? 네 진짜 재밌었어요. 저는 이번에도 너무 아무 말만 한 게 아닌가 참 걱정이 되지만 일단 두 분이 잘 이끌어주셔서 무사히 마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나 잘 리드하고 계시지 않아요? 저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정말 전설의 포켓몬을 얻은 것 같아요. 저도 너무 신나. 아니 저는 저는 작법 방송이 이렇게 재밌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얘기를 꼭 김태근 작가님께 전할게요. 아이고 아니 김태근 작가님은 김태근 작가님만의 매력이 있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잖아요. 전 너무 재밌고요. 솔직히 김태근 작가님은 유익하죠. 아 이거 굉장히 양말의 칼이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김태근 작가님은 굉장히 학술적인 어떤 이렇게 진지하고 고고하신 이런 면이 굉장히 돋보이신다면 양혜린 작가님은 뭔가 뭐랄까 BGM 들리시죠?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양혜린 교수님 양혜석 작가님은 자꾸 제가 죄송하게 본명을 어느 쪽에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둘 다 잘 팔리고 있어요. 양쌤 양쌤은 진짜 정말 재밌는 이야기를 블레이크 스나이더처럼 정말 쉽게 재밌게 풀어내주시잖아요. 이렇게 아무 말은 했는데 이 정도로 재미있다면 앞으로 이 맛집 산책의 앞날은 밝을 것 같고요. 저는 매우 개인적으로 신나고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양쌤만 전 정말 죽을 맛이었네요. 그럼 캐릭터를 빼주세요. 본인의 캐릭터까지 신중하게 캐릭터 혁신 때문에 허언을 할 수는 없으니 정말 재미있었고요. 워낙 아시는 게 많으니까 각자의 데이터가 서로 겹치지 않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렇게 오늘 저희 세 사람이 작법 책 세이브 더 캣 두 번째 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파트 2, 3로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저 밥 먹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밥 먹으러 갑시다. 청가모나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파티스트 이종범 웹툰 스쿨의 마침 산책 그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남지였습니다. 양혜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푸시기 날래 12만원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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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